아 다리 쥐 아 갑자기 다리 쥐가 쥐가 났는데 방은 좋네요 여기는 칠림역에서도 그렇게 멀지않고 한가지 아쉬운게 화장실 창문이었는데 일단 지상층이구요 500에 40입니다 500에 40에 관리비 6만원 깔끔하고 옵션은 다 있고 창은 양창 창문 하나를 떼서 화장실을 달고싶긴 한데 뭐 제가 그럴 수는 없고 여기 보면은 1층이에요 1층 1층 1층입니다 크기를 재보면 요 에어컨에서 여기까지가 3m고 어이구 여기 싱크대에서 여기까지가 3m 60입니다 보통 근데 분리형은 한 요정도에서 재기 때문에 한 3m 3m 정도로 괜찮은데요 500에 40? 보증금 100도 월세만 안 밀리면 해주신다 그럽니다 오늘 제가 보증금 100으로 방을 얻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 괜찮네요 방이 500에 46 보증금 100이면 조금 더 월세가 올라갈 순 있겠지만 위치도 괜찮고 넓이도 괜찮고 요게 딱인데 요게 아주 가격이 좋네요 500에 40 치고도 괜찮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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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